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시에더 카베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누가 벌써 풀러 가셨군요 어 사람이 많네 음 아 그렇습니다 노블레스 써주고요 가보겠습니다 자 깨고 나서 템 공개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더 카베 들어갑니다 너무 첫번째 우린 하지 말자 잠깐만요 아 됐습니다 킷세팅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아 두대 때릴 수가 없네 아, 되긴 한데, 잘 됐네 아, 레투다 이런게 없어가지고 쉽지가 않네 어, 깰 가능성 각 보였습니까?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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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나 뭐하냐? 맵을 한번 보았는데? 어이구 어이구 아, 정신차려 정신차려 어, 좋습니다 손처리같아 손처리 OK 오오오오오오오오 어설트도 쿨이 없어 깜짝 놀랐네 아니, 너무 미를 쳤는데? 아, 두번 때리기가 빡세네? 아, 데리.. 가려는 방송국을 참조해 주십시오, 네네. 감사합니다. 아, 지금.. 어, 딱 봐도 봐봐 보이죠, 네네. 질문 답변이 좀 어려우니 이해 바랍니다. 오케이! 멀리 한번 날아가주고요. 죄송합니다. 내가 놀실래.. ..모래 숨겨서.. 버티 갈지 안쪽이 안쪽으로.. 도둬.. 도둬.. 도둬 werde.. 도둬.. 마지막이야.. 잠옷.. 여러 가지.. 억지.. 어디가.. 유리.. 한필이.. 어, 요정도면 끼겠지? 어려울까? 강 나왔습니까? 어, 오마이 갓 아, 다크사이트가 풀려가지 다크사이트를 두번 눌러가지고 이게 날라가 버렸네 아, 너무너무하게 죽었는데? 너무너무하게 죽었어 다크사이트가 될거같은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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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깰 것 같다. 그치? 죽지만 않으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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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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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절개가 안나갔어 위험했어 와 절개가 안나갔어 정말 위험하다 뭔데 이거 뭔데? 가도 되나? 어, 가도 되는구나 0인가 보거든? 반전 어깨 반전 아 독만 안 나오면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독 나오면 약간 불안하다 어 위험했다 진짜 독만 안 나오면 깰 수 있을 것 같은 3분 남았는데 아 좋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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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위치 아 나왔네 독 아 좋았어 왔어 왔어 좀만 더 해 아 제가 죽었다 으흐흐흐 더 왔어 더 왔어 더 왔어 허무하게 죽지마 더 왔단 말이야 어 천천히 천천히 이브리너 넘었다고 라이트 이게 끝인가 보다 야 나 히스샷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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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브리 아 좋습니다 와 대형 꿈틀이는 내꺼 그 니어겠군요 야 으하 빡셌다 8개 나온 것 같다 이 캐릭터의 스펙을 보여드려야 될 때지요 야씨 아 이 캐릭터의 스펙은 공격력 170만 정도 그리고 보공 184%에 박무 87% 아 이게 꽤 높았는데 왜 어려웠냐면은 어 이게 레투더하고 얼트밋하고 이런게 없었어 그래가지고 빡 됐어요 스킬이 너무 없었어 아 템은 어 템은 한번 보자 어 템은 뭐 쟤 다 유니크잖아 하하 상배 어디가 안좋은거야 아 유니온하고 링크가 딸리나보구나 템은 전체적으로 다 좋은데 레전더리 카핑마이더 어디가 딸린거냐 템 전체적으로 다 좋은데 보조거 좀 딸리네 보조거 좀 딸리네 어 어 18% 15%도 안되는데 링크하고 유니온도 딸리나보구나 어 어 아닌데 링크도 개많은데 아니 뭐가 딸리냐 왜케 낫냐 어디가 낮은거지 생각보다 낮다 유니온이 낮기다보나 아 그래도 너무 낮네 생각보다 원래 약하나 왜케 템에 비해서 약한 느낌이냐 저만 그렇게 느꼈나요 포스 210 포스 210 너무 생각보다 약한건지 내가 드럽게 딜을 못 넣은거지 섀도우가 약한거지 섀도우 센데 그러니까 내 말이 왜 뭐가 문제였죠 내는 도시부터 튕계입니다 섀도우 보습이 좋은데 어 근데 수공이 너무 낮긴해 템이 왜 이렇게 낮지 수공이 어 다 괜찮은데 템 뭐가 멈추냐 왜케 수공이 낮지 하이퍼 스태트도 다 찍혔는데 기본적인거는 왜케 오래걸렸을까 여러분의 판단 부탁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